주역동행 제8강입니다. 오늘은 자천우지, 하늘로부터 돕는 것이다. 자천우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덟번째 이야기는 화천대유께 상구효입니다. 상구는 자천우지라, 길무불리로다. 상월, 대유상길은 자천우야라. 상구는 하늘로부터 돕는 것이라. 하늘로부터, 스스로 자자인데, 하늘로부터 우지, 돕는 것이라. 길하고,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길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이롭다라는 거죠. 강한 긍정입니다. 상월, 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유상길은 자천우지, 길무불리는 자천우야라. 하늘로부터 돕는 것이라. 자천우지, 자천우,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지요. 하늘로부터 돕는다는 것이요. 자천우지는 스스로 자자인데, 뭐뭐로 붙어, 이런 해석이고요. 우자는 돌우자인데, 왼쪽에 화살시가 보이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돕는다라는 뜻이고, 사람인이 이렇게 있는 것은, 사람인 변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화천대유께의 마지막 상구효지요. 화천대유는 화재천상입니다. 불이 하늘 위에 있다. 이 진리의 밝음이, 태양이 하늘 위에 아주 밝게 돼 있어서 세상을 온전하게 비추고 있다. 완전하게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요. 그런 뜻이 바로 화천대유입니다. 큰데자, 이슬유자. 하늘의 진리가 지금 이 땅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길, 무불리는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이중부정을 통해서 이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천우지를 공자님께서 개사상 제12장, 또 개사상 제2장, 개사하 제2장 하면서 세 번을 인용하고 네 번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천우지 길무불리, 자천우지 길무불리 두 번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역에서 사실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거의 없는데 이 자천우지 길무불리는 공자님께서 개사상하편을 쓰시면서 세 번이나 인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 삶에 필요한 또 아름다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장에서는 여고할 자천우지라 길무불리라 하니 화천대유계에서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니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자는 조야하니 도울우자 돕는다는 것은 도울조자 돕는 것이리 천지소조자 숫냐요 하늘이 돕는 것은 돕는 바람 바로 순응하는 것이고 하늘에 따르는 것이고 인지소조자 사람이 돕는 것은 신냐라 믿는 것이니 믿음인 것이니 이신사호순하고 이신 믿음을 밟고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호순 하늘에 따를 것을 생각하고 우이상연냐라 또 어진이를 숭상하는 것이라 시 이로써 자천우지 길무불리니라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여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신사 상편 제12장의 문장을 통해서 자천우지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학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신 믿을신자 진리적 가르침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믿음을 근공으로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첫 번째는 믿음 그 다음에 둘째는 하늘의 뜻에 따를 것을 생각해야 된다 사호순 끝 따를 것을 생각한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요 진리에요 세 번째 우이상현이다 상현입니다 현인을 숭상하다 진리를 밝히고 실천하는 현인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자천우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사 상편 제12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신 사호순 상현으로 밝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